김치찌개는 재탕해도 게스트는 재탕 안 하죠. 설마서다 했던 일이 일어났어. 비법 사장 최초로 2주 연속 중복 출연. 이러고 계시다가 주셨어요.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이우철 셰프님. 도저히 안 되겠다. 저는 자신이 있고 명색이 조리기능장인 진화에서 측면 저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요리가 내가 한 수입니다. 이렇게 냉정하기 때문에 다른 양류 아닌가요? 걱정이 되네요. 누굴 써. 돌려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